오늘은 서울에서 3억원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물건 3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처럼 높은 금리 때문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 급급매보다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경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관악구 신림동의 국제산장 아파트입니다. 107동 603호구요. 전용면적이 18평이에요. 23평형이구요. 방 2칸에 화장실 1칸입니다. 감정가가 5억 2천 5백 20만원. 2회 유찰돼서 3억 3천 6백만원 정도의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구요. 국제산장 아파트 위치는 여기 있구요. 앞에 산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부족해 보이구요. 대신 쾌적해 보입니다. 인근에 서울대학교와 고시촌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오래된 빌라와 시장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북쪽에서부터 신통기획실림 1구역, 재개발실림 2구역, 재개발실림 3구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홀로 산속아파트 느낌인데 이 구역들이 완성된 후에는 주거환경이 좀 나아질 것이구요. 고시촌을 지나가서 쭉 내려가면 신림선 경전철, 서울 벤처타운역이 있어요. 여기서 한 번에 여의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관악산 입구에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관악IC가 있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지하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단과 양재, 반대로는 광명까지 빠르게 차량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세대수 630세대고 주차대수도 똑같습니다. 93년에 승인되었구요. 23평형, 29평형, 31평형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우모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구요.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학요건을 갖춰서 대학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학요건 효력 발생일은 2014년 6월 30일 다음 날입니다. 전입과 점유를 같은 날 했다고 가정을 했구요. 다음 날이 2014년 7월 1일, 00시 기준으로 대학요건의 효력이 발생이 됐구요. 이 날짜가 말소기준권리인 2022년 6월 24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습니다. 다음 확정일자는 2016년 5월 4일인데요. 우선변제권은 대학요건 효력 발생일과 그리고 확정일자 주간 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해서 2016년 5월 4일 주간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 해야되고 대학력도 유지를 해야되요.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 이런식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소유자가 가져가겠습니다. 경매 비용이나 필요비 유익비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은요. 당의세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임차인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기 때문이에요. 등기부가 깨끗해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교부 청구를 하면 선순위가 될 수 있어서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4월 1일부터 법정기일 늦은 당의세가 있다면 주택 임차인에게 양보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건 이전 영상을 보시고 아직은 그 전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죠.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교부 청구한 흔적은 없습니다. 안전해 보이구요. 아마도 임차인은 전액 배당 받을 확률이 커 보입니다. 외강 물건 명세서인데요.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러 현장에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는데 임씨가 세대주여서 현황조사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를 한 거죠. 추후에 이 박모씨는 권리신고 즉 임대차 계약서를 법안에 냈습니다.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를 한 걸로 보니까 아마도 부부나 가족관계로 보이구요. 경매정보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 두 분이 같은 세대인지 가족관계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미납관리비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 입찰하실 때는 관리비 미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구요. 호별 배치도를 보면 본권 603원은 복도식이고 남동향으로 보여요. 이쪽을 보고 있죠. 이 중에서 동일평양 때 매물을 살펴보면 가격이 낮은 순으로 4억 8천 5억 5억 2천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3천 5백에서 2억 7천 이구요. 실거래는 작년 3월 달에 5억 3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15층 물건이요. 자 외부 사진인데요. 약간 경사가 진 것이 좀 보이죠. 107동 외관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좀 이렇게 꺼져 있네요. 복도 사진도 참고해 보시구요. 다음은 은평구 녹번동의 현대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24평 그리고 공급면적은 31평이구요. 12층 중 12층 탑층 물건이에요. 감정가 5억 6천 100만 원이었다가 2회 유찰돼서 3억 5천 9백 4만 원에 최저가 진행 중입니다. 3월 14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구요. 참고로 이 다음 물건은 감정가가 약 7억 원인데 3번이나 유찰돼서 3억 원대에 나온 물건이 있어요. 계속 집중해서 봐주세요. 현대아파트 북쪽으로는 3호선 6호선이 다 있는 불광역이 있구요. 서쪽에는 6호선 역천역, 동쪽에는 3호선 녹번역이 있습니다. 자 애매하게 새역의 중간쯤에 있죠. 그래서 셋 다 도보로 이용하려면 15분 정도씩은 걸릴 것 같구요. 인근에 녹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호선 라인을 따라서 파주에서부터 오는 이 통일로가 있어요.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와 중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통행량이 출퇴근 시간에 많은 도로죠. 그리고 남쪽에는 은평구청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 2020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구요. 이후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해서 모두 소멸되는 걸로 보입니다. 가장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배당받아서 무인여에 의한 경매 취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수는 132세대 한계동으로 좀 작은 편이구요. 주차대수 좀 부족합니다. 89년에 사용승인 됐구요. 24평형, 29평형, 31평형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같은 평연때 매물을 찾아보니까 물건 나온게 없습니다. 다만 전세는 2억 8천 정도고 실거래가는 20년 6월에 3억 5천에 됐어요. 꽤 오래전이죠? 이 물건의 대략적인 시세는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5억 중반 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단지가 작아서 매물이나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재건축 이슈가 없는 물건들 위주로 현장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가격 비교를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남동향의 투베이 형태로 설계되어 있구요. 현장 사진입니다. 탑층이라서 결론 문제가 없는지 이웃 주민 탐문을 한번 해보셔야겠어요. 다음은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중랑구 면목동의 1신 강변아파트입니다. 101동 904호구요. 전용면적이 18평이에요. 공급면적 23평형이구요. 최초 감정가는 6억 9천만원 정도인데 3번이나 유찰돼서 3억 5,328만원의 최저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거의 반값이네요. 매각기일은 3월 15일이구요. 위치 먼저 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근처에 있어서 자가로 출퇴근시에 이용이 편리하겠구요. 바로 옆에 중랑천이 있어서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기 좋아보입니다. 외대압역 인근에는 이문 3사 그리고 휘경 3구역이 있는데요.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서 신축 대단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경희중앙선 중랑역이 있구요. 도보로는 약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7호선 면목역은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면목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상목역이 있는데요. 7호선 경희중앙선 경춘선 강릉 ktx가 지나갑니다. 자 면목역 인근에는 모아타운과 신통기의 가로주택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본 경매물건 인근으로는 아직 뚜렷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구요. 자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2019년 7월 8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권리는 소멸돼요. 일단 임차인의 전입 날짜는요. 이보다 이후이기 때문에 대학력은 없어 보입니다. 자 기존 소유자분이 사망하시구요. 여기가 자녀로 추정되는 4명에게 상속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현황조사서인데요. 집행관이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김모씨 소유자인 조모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재를 했고, 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이모씨가 또 나와요. 아마 집행관한테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70만원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여기서 이씨와 김씨는 대학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씨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이에요. 매우 적죠.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 받지 못하죠. 일단 모두 대학력이 없기 때문에 명도는 가능해요. 다만 이 두 명의 임차인이 방 한 칸 정도를 빌려서 거주하는 진짜 임차인이라면 명도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확률은 낮지만 낙찰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전입시켜둔 악의적인 임차인이라면요. 강제 집행까지 과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경매 정규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장 임차인에 대한 강한 압박이 들어있는 내용증명과 안내문, 법적 절차를 활용한다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현황입니다. 62세대로 좀 작고요. 주차대 수도 58대고 23평형, 33평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매 가격은 없어요. 매매 물건이. 그리고 전세 가격은 특월 수리된 게 4억 8천, 실거래가는 2022년 4월에 6억 2천까지 됐습니다. 단지수가 이렇게 너무 적은 경우에 매물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까운 비슷한 단지가 있다면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로 한 단지처럼 보이는 단지들이 있는데 면목 한신 87년식이요. 24평형이 6억에서 6억 8천 매매가 형성되어 있고 전세는 3억 정도, 그리고 96년식 형진아파트는 22평형이 6억의 매물이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개의 경매 물건을 스피드옥션에 등재된 내용으로 권리 분석해드렸는데요. 실제 입찰 시에는 등기부,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은 서류를 원본을 직접 다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유료 경매 정보와 다른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죠.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두 번 이상 유찰돼서 최저가가 3억 원대로 떨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국제산장, 은평구 녹번동의 현대, 중랑구 면목동의 1심 강변아파트를 소개해드렸어요. 서울에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천을 드렸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하락이 왔을 때는 소액주택, 즉 빌라 등을 먼저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하락폭이 컸지만 회복이 더 빠른 경제적 능력 내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실거주용 물건을 첫 번째로 사면서요. 첫 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고 투자는 그 이후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주택 매입 순서를 잘못 정하시면요. 세금 지우기에 빠지게 돼요. 지금 어떤 물건을 사셔야 돈 벌 수 있는지는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다음번에는 최저가 4억 원대이고 3월에 입찰 가능한 서울 아파트 경매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셀프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고 명도 과정도 스스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경매 정규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경매 강의는 많은 성원의 얼리버드 2차 이벤트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